미텍은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입니다. 미텍은 2022년 6월 21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4.33% 상승한 만 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23일 대비 약 1.40%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2년 6월 17일만 235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11월 11일 428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4월 8일 1,613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10월 28일 5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미텍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98.35%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2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4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27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5월 31일 가장 많은 30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2022년 6월 2일 가장 많은 63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65%에서 약 1.93%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3월 25일 약 5.93%, 최저 지분율은 2021년 11월 11일 약 0.89%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502억원이며, 2015년 126억 대비 약 297.34%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32억원으로, 2015년 9억 대비 약 1,268.12%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26.28%입니다. 순이익은 약 122억원으로, 2015년 6억 대비 약 1,808.49%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4.36%입니다. 미텍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7.8배이며, 지난 2018년 251.89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88.96%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5.26배이며, 지난 2018년 2.2배에 비해 약 139.45%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15.59%, ROE는 18.91%입니다. 미텍의 시가 총액은 3,409억 7,12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570위, 코스닥 종목 기준 207위, 의료용 기기 제조업 기준 12위입니다. 매출액은 502억 5,88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677위, 코스닥 종목 기준 922위, 의료용 기기 제조업 기준 23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32억 94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876위, 코스닥 종목 기준 372위, 의료용 기기 제조업 기준 15위입니다. 순이익은 122억 4,54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861위, 코스닥 종목 기준 387위, 의료용 기기 제조업 기준 15위입니다. 지난 3년간 미텍은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5월 6일부터 2021년 11월 12일까지 상승 추세, 2021년 11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8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치즈의 인간이 예측 listened as to the world's first year, 한국 영어 가 tercer 가까이 급한verted nächsten cuest항을tan 통해서 상승률이 예측되며, 상승률이 예측 una 상태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sept 경과 초 사업AL 국제 도착 7일 participants